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청주에서 온 박성대입니다 청주 어느 동네요? 휴암동이요? 후암동? 휴암동? 휴암동 휴암동에서 오신 박성대씨 반갑습니다 제가 네티즌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당히 무섭게 생겼대 그래요? 화면으로 젠틀메이인데? 네 조직갔대 싸납게 생긴거 같대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정말 부드러운 남자야 그럼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야 올해 나이가? 서른아홉 서른아홉 결혼은? 했죠 결혼하셨고 집은 저기에요? 서울이에요? 서울 집이 서울이에요? 아까 휴암동에서 오셨다며 아 거기는 제가 이제 먹고 사는 데가 휴암동이고 그럼 먹고 사는 데가 숙소가 휴암동 그쪽에 있고 원래 그러면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서울이죠 서울 어디요? 잠실요 잠실 어디요? 삼전동이요 아 삼전동 삼전동에서 오셨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원래 거기 서울에서 쭉 사시고 네 네 직장 때문에 몇 년 됐어요? 지금 2년 조금 2년? 아 그러시구나 우리 공주님하고 나이가 똑같네 그러네요 네 맞아요 서른아홉 근데 그 화면이 훨씬 나아요 실물 보시면 많이 사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중장비 건섈로 건설 중장비 중장비중에서도 파는 거 뚫는 거 올리는 거 크레인? 네 아 크레인에 지금 몇 톤? 200톤 200톤짜리 이야 200톤짜리 크레인 하시는구나 추운데 꼭대기 올라가셔가지고 아뇨아뇨 밑에서 하니까 밑에서 하고있죠 발이 쫙 올라가는거? 아 그렇죠 200톤짜리? 비싸던데 빌리면 하루에 얼마에요? 어... 380... 하루에 380만원? 하루 빌리는데? 오 대단하네 몇m까지 올라가요? 200톤이면 107m 올라가죠 107m은 30층 좀 넘게 올라가죠 아니요 더 올라가죠 아니 3m가 1층이니까 3,3은 9 그러니까 30 한 몇층 올라가겠네 그 정도밖에 안올라가요 3,9,27 아니... 45층 100m 정도 올라간다며 108m 또 휙스가 있거든요 좀 더 걸어놓은거 잘 알아요 저도 아 그러시구나 제가 그걸 한게 아니고 많이 봤어요 몇년이나 하신거에요? 네? 몇년이나 하신거에요? 뭐... 내일모레 한 20년 20년 11살때부터 11살때부터 조금 빠져 네 조금 빠져 조금 빠져 노래를 잘 불러야돼 뭐니뭐니해도 네 무슨 노래 할거에요? 오영의 사랑하길 잘했지 사랑하기 잘했지? 오영의? 네 여자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여자키로 그냥? 네 못 불러면 어떡한다? 맥주 뭐 저기 그래도 손님들 다가서 단스테이블 뭐 네 한명씩 다 돌리겠다 네 자 박수 갑니다 자 아군들 박수 아군은 뭐 관심도 없어 아군이 접근해버렸네요 네 관심도 없어 네 아 다시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어 이상하다 사랑하길 잘했지 아니었어요? 사랑하길 잘했지 오영의껀데 네 오영의껀데 네 사랑하길 잘했지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끝사랑인데 아 이거 끝사랑이야 아 왜 이게 나와 응 아유 또 우리 디게이님도 실수하니까 응 아니 나는 잘했는데 아까 아 그래요 네 이거 잘나 아 어쩐지 리듬이 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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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길 잘했지 이렇게 달콤한 거 나 당신의 마음 받아들일게 정말 잘했지 만나보길 잘했지 이렇게 설렌거 나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랑이지 먼 길은 괜히 돌아왔지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됐나 사랑하길 잘한건가 이번만은 이번만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해줄게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길 잘했지 가슴이 뜨거운 건 난 당신의 마음 받아들일게 정말 잘했지 만나보길 잘했지 가슴이 벅찬 것 난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지 먼 길을 괜히 돌아왔지 당신을 만날 거면서 정말 사랑해도 되나 사랑하길 잘한 건가 이번만은 이번만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해줄게 사랑만 하세요 이번만은 이번만은 제발 잘해보고 싶은데 가슴 아픈 건 내가 다 해줄게 사랑만 하세요 진짜 잘해보셨어요 아 근데 너무 못부른거야 몇 점이요? 몇 점? 아 점수도 쫙 올라오잖아요 쫙 그냥 뭐냐고요? 씩씩하게 잘 부려주셨어요 음정박자는 불안정하고 통과점수는 어렵고 네 궁갑으로는 느낌이 듭니다 60점, 70점, 83점, 75점 쫙 올라오네 이게 웬일이야 쫙 돌리세요 일단 일단 돌리세요 저도 오늘 느꼈는데 이 노래도 생소하지만 엄청 길어보셨어요 요기다 대고 자 알겠습니다 쿨하시네 진짜 저기 일단 돌리세요 자 언니 6번 테이블에서 한 병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에 또 다시 도전이 있죠 3번까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삼진아웃도 있습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